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도 난이도상 중상 정도 되는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껏 아트를 잘 안하다가 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샵에서는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트보다는 좀 컬러 위주로 손님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 지금 센터와서 러프젤이나 이런 색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의가 오세요. 그래서 아트도 이제 좀 문의가 많이 오시길래 이렇게 한번 올려봐드리고요. 문의는 항상 저희 여기 핸드폰으로 해주시면 되시니까요. 오늘 하실 아트는 흰색 그라데이션, 역그라데이션이고 거기에 이제 파츠젤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포니젤로 68번 이용해서 손톱에다가 도포를 해볼 텐데 모델 손톱이 이뻐서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트가 가능하긴 한데 길이가 짧으면은 위치를 변경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꼭 저처럼 위치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하시면 되세요. 저는 좀 이 아트나 이런 걸 할 때 막 깨끗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저분합니다. 베이스는 벌써 발랐고요. 앞뒤로 적셔가면서 우리는 바쁘니까 손톱 위에서 앞뒤로 적셔서 발라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68번 이용해서 베이스 컬러만 한번 발라주시고요. 브러쉬를 앞뒤로 적시시면은 결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스퀘어 롱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발롱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바르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지금 얘랑 얘는 다르잖아요. 얘는 오발롱이고 얘는 스퀘어 롱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살짝 원래 나와있던 스퀘어나 오발보다는 힘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결이 조금 더 덜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코트 해주신 다음에 위에 올라갈 것 자체가 약간 웨딩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베이스를 깔면 이쁘지가 않아서 일단 우윳빛을 이렇게 원코트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 젤에서 잘 나오기 힘든 이런 진주빛깔의 젤 컬러 92번 90번대 애들이 약간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옆그라를 할 거예요. 그냥 그라하는 것만큼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손톱 큐티클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큐티클 라인에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바늘 발라주시고 베이직 실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얘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 끝을 조금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끝은 이렇게 닦아주면 되고요. 베이직 실을 발랐기 때문에 끝은 이렇게 닦으면 닦여요. 그래서 위쪽에 큐티클 라인이 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닦아주시고 위쪽에서 쓸어내릴 때는 베이직 실 조금만 더 묻혀서 힘을 살짝 빼고 그라데이션 끝은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 다음 빼셔서 바로 위쪽 큐티클 있는 부분만 살짝만 터치 해주셔서 또 그라 왜냐하면 밑에는 지금 벌써 미경화가 있기 때문에 좀 미끄러운 상태라서 이거를 밑에까지 확 끌고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베이직 실을 계속 발라줄 필요도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하고 넣을게요. 그 다음 포니젤로 여기 1번 이용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파레트에다가 흰색과 베이직 실을 조금 섞어서 조금만 묽게 하지만 색깔은 흰색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주셔서 그라데이션 한 큐티클 라인에만 살짝 흰색을 덧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중간은 조금 더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조금 잡아당겨주시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 여기 실제상으로는 여기 위에가 조금 더 진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허니콤이랑 이런 거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끝은 일단 그래서 약간 투명한 느낌으로 둔다고 생각하고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 저희 허니콤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색상이 나와요. 핑크를 띠는 애랑 하늘빛을 띠는 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거는 약간 비닐 조각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빛깔이 좋기는 어려운데 얘네들은 하나씩 그냥 피부에다가 올려서 하나씩만 얘네들을 봐도 얘네들 빛깔이 훨씬 더 많이 반짝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빛깔이 좋기 때문에 조금씩만 올려도 얘네들 아트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손톱 위에 베이직 실 저희 멀티베이스 젤 발라주시고요. 저희 컨툴 이용해서 올려볼게요. 얘네들이 볼리가 여기다가 젤을 묻혀서 해야 되겠다. 색깔별로 올려주시면 되시거든요. 막 엄청나게 이쁘게 올려줄 필요는 없고 여기 위에 또 다른 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세워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얘네들이 좀 분리하기가 어려우면 손등에다가 베이직 실을 조금 덜어서 얘네들을 분리를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되시거든요. 조금 찐득찐득 해야 얘네들이 분리가 되니까 그 뽀다미 뽀다미는 그냥 뽀다미 그분 그 선생님 베이직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 이렇게 해가지고 입김 가지고 없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전 손님들 할 때도 막 빨리 돼야 되니까 손에다가 좀 젤을 발라놓고 올리는 편이에요. 위쪽에만 이렇게 허니콤 올려주시고 저희 오팔브릭 이라고 여기 샤이니지 보면은 오팔브릭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입자 자체가 조금 깨부셔 놓은 것 같은 유리조각 깨부셔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걔네들을 이제 여기다가 같이 올릴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입자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위쪽에 요철이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요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샤이니지 가 조금 유명해진 건데 사실 이렇게 하고 클리어 막 오버레이 엄청 해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조금 적다는 거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막 얘네들이 구겨져서 들어간 애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얘네들은 러프젤 위에다가 박아놔도 떨어지지가 않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허니콤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큐어 할게요. 샤이니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네 가지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네 개로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이제 종류가 이제 엄청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손톱에 그라데이션 한 요기 애들 위에 베이직 실 저희 멀티베이스 젤 한번 발라주시고요. 그냥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되게 조금만 그렇게 해도 얘네들이 요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요철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샤이니지 마일드 저는 샵에서 이만큼이나 썼어요. 지금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위에다가 살짝살짝 놓아줄 텐데 베이직 실 때문에 얘네들이 뭉치는 거 없이 퍼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끝쪽에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중간 중간 사이에 약간의 반짝임만 더해주는 이거를 이제 위쪽에만 살짝 해준다 그러면 더 웨딩 스러울 수 있겠죠. 얘는 조금 화려한 느낌이 약간 강한데 이렇게 웨딩 느낌이 나게도 만들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으시고 큐 할게요. 1번 그런 다음에 여기에 원근감을 살짝 주기 위해서 저희 브러쉬 보면 용도 자체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용도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거든요. 저희 지금 발라이너라 그래가지고 롱라이너도 나오고 이러는데 롱라이너나 이런 스키니 같은 경우는 끝이 많이 좁기 때문에 그 젤을 묻혀도 젤이 이 끝에 묻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묻어져요. 끝이 너무 좁아서 근데 이런 딥라이너 같이 이런 1번 같은 애들은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끝쪽에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젤코코 1번 약간 덜고요. 그냥 정말 살짝만 들어갈 아이라서 베이직 실 퍼짐을 퍼짐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좀 많이 바르시고 퍼짐을 적게 줄 거다 그러면 조금 적게 발라주시는데 이거는 살짝만 넣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젤코코 1번을 딥라이너가 끝이 있으니까 이렇게 끝쪽에 모이는데 얘네들을 롱라이너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브러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냥 콕콕콕 찍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러한 블러리 효과가 납니다.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조금 퍼짐을 조금 보고 나서 얘네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해주면 원근감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저희 틴트 86번과 85번 이용해서 살짝 터칭 해줄 거예요. 브러쉬 2번 이용해서 들어갈 건데 여기에다가 꽃잎하고 살짝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약간 물든 것 같이 초록빛 살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틴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틴트를 활용을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틴트는 색깔을 바르는 애들이 아니라 데코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넣어줌으로써 그냥 볼터치한 효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거지 얘로 무슨 색깔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빼셔서 베이직 실 한 번 더 초포를 할게요. 이렇게 되게 귀여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깊이가 있는 그런 글리터로 보이거든요. 보시면 넣을게요. 빼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탑을 마무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트를 바로 할 거예요. 잠깐만요. 방금 생각난 건데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꽃을 올리면 훨씬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닦아주고요. 이렇게 그 사실 레이어드 하는 그런 젤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젤이나 이런 건 광택이 안 나잖아요. 근데 베이직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이 나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레이어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레이어드용으로 사용한 애를 탑으로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게 세미하드인데 속이 되는 애라서 이렇게 광도 나고 중간중간 레이어드도 사용 가능하고 그러한 멀티 베이스 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아트면서도 사실 탑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광이 나거든요. 근데 기스에도 강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니 1번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이제 약간의 아트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롱라이너로 이용해서 그냥 선아트를 조금 그리고 있어요. 막 엄청 뭐 정해져 있는 그런 아트는 아니고 그냥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냥 잠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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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한 30초 정도 막혀 해주시면 되세요. 하고 탑 갈게요. 저희 글라스탑 같은 경우는 꾹꾹 눌러서 발라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냥 일반 탑이랑은 조금 다르게 막 묽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발라주시면 밀착력도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광도 훨씬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손톱에 있는 그런 젤에 의한 요철들 그런 것도 얘네들이 다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옆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꺼져있는 부분은 얘네들이 채워주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셀프 레벨링도 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큐어를 1분 정도 할게요. 이제 파츠 젤 이용해서 이제 아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츠 젤이랑 우리 젤 클렌저랑 그 다음에 2호 브러쉬 그렇게만 있으면 돼요. 툴이랑요. 클렌저 이용해서 닦아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파츠 젤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안 모이는 듯하지만 얘네들을 젤 클렌저 가지고 살짝만 만져주면 바로바로 모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뚜껑을 너무 오랫동안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 젤 클렌저로 그냥 얘네들을 콕콕콕 다듬어주면 자기 알아서 다 레벨링을 찾아가요. 2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자꾸 달라붙으면 약간 클렌저를 묻혀서 이렇게 가려지네. 보이나? 이렇게 하고 꽃잎 하나 하고 얘네들이 퍼질 수가 있어서 각 큐어를 핀램프로 좀 해주고요. 그 다음 또 꽃잎 하나 더 다 같이 하면 되기는 한데 저는 좀 그렇게 하면은 약간씩 퍼지는 게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큐어를 하면서 배주는 편이에요. 좋은 도구들이 있으니까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할게요. 안 보여? 좋지? 좋지? 됐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거 하고 멀리에 이렇게 해볼께요. 이렇게 해볼께요. 이렇게 해볼께요. 스메, 스메, 스메 E-E-T-E-T-E-T-E-T. 이걸 하실 때 클렌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꽃잎 모양이 예쁘게 안 되고 좀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꽃잎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르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다 똑같이 하면 너무 안 이쁘니까 여기가 해야될 것 같아 알아서 여기가 해야될 것 같아 그냥 항상 하던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mankind 하지만 여러분 좋아 알겠습니다 innocent 잠시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컨트롤 놓고 나서 얘를 꼭꼭 눌러주고 얘로 이제 어느정도 라인 가쪽 라인 만들어준 다음에 안쪽이 두껍지 않게 눌러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꽃잎이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꽃잎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큐어를 하구요 한번 전체적으로 큐어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전체적으로 큐어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전체적으로 큐어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음 여기 그런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잎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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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 브러쉬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으 으 으 으 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동그란 거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또 큐어하고요 동그랗게 올려줘서 동그랗게 크기는 조금 작게 크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포니랑 스톤하고 좀 들고 와줘 포니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톤하고 장식을 하면 되는데 들어갈게요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볼게요. 흰색 젤 코코 이용해서 2번 브러쉬로 정말 그냥 살짝만 이렇게 칠해줘야지 너무 많이 칠해주면 안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결 걔네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딥라이너 1번 이용해서 여기 위에다가 지금 제가 쓰는 건 포니 10번 이용해서 열매 색깔 칠해주고 얘는 포니 포니 몇 번이야? 50번 그 다음에 핫핑크 완전 뾰족뾰족한 거 엄청 작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포니 59번 이용해서 열매를 색깔을 칠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넣을게요 틴트 핑크 좀 갖다줘 틴트 핑크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꾸 빠져먹는 게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꽃이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엠보를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그냥 색깔을 이제 여기 귀엽게 칠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틴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이쁘니까 얘를 이용해서 꽃심에다가 살짝만 살짝만 바르고 베이직 실 같이 해서 얘네들 그라데이션 살짝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베이직 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그라데이션이 그냥 좀 더 부드럽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틴트 83번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옆에 갓쪽에 있는 애들 살짝 지워주시고 그라데이션만 살짝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얘네들은 잘 안 퍼지니까 여기에 이제 스톤을 넣어볼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뾰족이 스톤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스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스톤을 같이 넘어 볼게요 이렇게 이런 눈을 이제 packed 요런식으로 이제 넣어주시고 우리 탑 조금씩 올려주면 되거든요 넣을게요 베이직시에 굳으면 여기에 이제 탑 발라주시는데 탑을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지 마시고 저는 브러쉬를 여기다가 팔레트에다가 덜어서 팔레트에다가 던 아이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 왜냐하면 너무 두껍게 발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근데 스톤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빠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중간중간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얇게 발리면서 꽃이 무거워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광이 들어가는 베이직실을 같이 썼기 때문에 걔네들이 있어서 얘네 글라스탑이 조금 안 발린 데가 있더라고 해도 광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상이라고 했는데 좀 어렵기는 할 거예요 만약에 엠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이제 저게 조금 잘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건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어려운 아트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완성되면 그냥 우리 클렌저로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에요 네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희 센터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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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